도장 제거 큰 거 안 온다 일단 타격을 지워라 이유는 없다 죽으면 다시 한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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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소! 조금만 빨리 나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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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중타격이 있다 일체력 손해받네 너무 많아 ن 돋돋돋돈돋돋돋돋 Christmas Cloud candles 쌍재물 체력 없는데 재물 못쓸거 같은데 다크 땜 뭐 쇠물을 사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쇠물을 사왔는데 왜 먹어야지 호호 아아 아르눈 가단장을 제거합니다 영절제거 지금 별 도움도 안되는데 이놈의 갬 도움되는게 없네 영혼 칼났다고 이놈의 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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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 엘리트 피하려면 상점 가야되네 상점 안갈려면 3엘리트 잡아야되는데 이쯤 되면 상점가라고 칼들고 엿박하는거 아닌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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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험한 액트2를 이중타격만으로 헤쳐다 가는건 쉽지않구만 잣 내 연소 다 막네 미쳤나 미쳤나매 상장 배력이 너무 낮아 헉 엘리트 누가 봐도 얘네가 엘리트인데 유무를 안주네 게노스왕같은 스저비 엘리트라고 깝치고 있으면 얘네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네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열 여기있어요 대걸 소환을 안하는 솔직히 고구마 동물아초 뱀식물 선에 코 대걸 내는 유물은 안줘도 노상목은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챔허우 나 무릎 피웠는데 챔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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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을 쓰고 싶다 잽을 쓰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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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필은 이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빡셀 보이니까 좀 오래된 버그입니다.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불격태기였네. 불격태기였네. 충고기 마이야렛. 충고기 마이야렛. 살려주세요. 불격태기였네. 내 미친 쓰레기였네. 가슴에 문신 받는 사람이 독특한 이유는 스마트해서. 스마트. 불격태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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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무감 무감각각 호멸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텐데 호멸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텐데 호멸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텐데 호멸이 조금 더자마자 미사 회생 극복 기사님 기사님 기사 회생 제발 그래야만 속이 불어되냐 아아 개쓰레기 게임 아 기생충 먹었을때부터 진짜 그지가네 진짜 그지가네 그지가네 아 그지가네 아 그지가네 그지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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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안 써도 된다. 우선이 잘 나와야겠지? 우선이 잘 나와야겠지?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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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의 상처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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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오긴 했다. 카드 소멸이 없네. 업보에다가 이돌을 받을까? 사모 빨리 돌려야 되니까. 다이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죠. 그럼 부장님이 죽으면 알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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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开玩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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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입장료는 4820원. 4820원. 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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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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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